여러 종류의 인출선. 인출선은 전기적 부분이나 전자부품에 연결된 금속선이다. 인출선은 공간상에서 두 부위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코팅된 구리선, 주석도금된 구리선 또는 전기적 전도성을 가진 선이다. 전자공학에서 인출선은 장치로부터 나온 선이나 금속패드로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 인출선은 장치를 물리적으로 지지하고 전력을 전송하고 회로를 측정하거나 정보를 송신하고 때로는 히트싱크로 사용된다. 스루홀 부품을 통해 연결하는 작은 인출선은 주로 핀이라 부른다. 축전기, 저항, 유도기와 같은 상당수의 전자부품은 두 개의 인출선을 가지고 있지만 집적회로의 경우 수백 개의 인출선을 가장 큰 볼 그리드 배열 장치의 경우 천 개 이상의 인출선을 가지고 있다. ICP는 주로 영문자, J처럼 패키지 몸체 밑에 구부러져 있거나 보드에 장착할 수 있도록 평평한 형태이다. 대부분의 집적회로 패키징 방식은 인출선 프레임 위에 실리콘 칩을 놓고 인출선 프레임에 금속인출선과 칩을 와이어 본딩한 후 플라스틱으로 칩의 덮개를 씌운다. 패키징된 플라스틱에서 돌출된 금속인출선은 스루홀 핀을 만들기 위하여 길게 잘라서 구부리거나 표면실장용 인출선으로 만들기 위해 짧게 잘라서 구부린다. 인출선 프레임은 소형 집적회로, 사평면 패키지 등과 가리 인출선이 있는 표면실장 패키지에와 이중 직렬 패키지와 같은 스루홀 패키징에서 사용된다. 또한 노출된 핀이 없는 사평면 패키지와 같이 레들리스나 무인출선 패키지에도 인출선 프레임은 사용된다. 인출선 프레임은 간혹 인바 합금의 하나인 펜이 42로 만들기도 한다. 대부분의 회로 설계에서는 인출선이 부품에 정기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아주 작은 크기의 회로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러한 환경화에서는 인출선의 물리적 구조에 의해 회로에 정기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인출선은 대개 부품을 회로에 연결하는 금속으로 된 연결 부위이다. 인출선의 양 끝간에는 아주 작은 전기 용량이 있으며 각 인출선에는 매우 작은 인덕턴스와 저항이 존재하게 된다. 부품의 임피던스는 장치를 통해 전달되는 신호의 주파수와 장치의 인덕턴스 및 전기 용량의 함수임으로 인출선은 무선 주파수 회로의 부품 특성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